진짜 저번주 내내 따뜻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영화로 떨어져버린 이 느낌? 쉽게 유럽여행 해보려고 했더니만 쉽지 않네요 너무 습끄러워 너무 습끄러워 이건 게이들 오늘의 편집 1.5배기 이제 전자마자 물을 내셨다 이거 잘 먹었어 너 둘 다 먹 mammals 엄마가 너무 맛있어 엄마가 너무 맛있어 말해 엄청 쫀득해. 어떻게 이렇게 파에 크림치즈를 할 생각을 했지?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잘 어울려. 맛살은 못 당했어. 런던입니다, 여기는. 런던에서 베이그를 먹고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하나. 따라서 보고. 트랑스에 도착했어요. 트랑스는 아직 크리스마스네요. 빌딩한 그리스마스마스. 초밥이에요. ometrit이 안 가르침. 동백이 또 sometime. mixes. 물을 먹으니깐. 물이 들어간, 물을 덜어. 물을 먹으미로 맛있다. 물을 먹으며 전.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부터. 크리스마스의 닭이. 따뜻해요 꼭 영상의 날씨일 때 오늘처럼 영하를 웃도는 날씨 말고 디즈니에 가서 귀여운 친구들을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바쁘네요 유럽 여행 가볼까요? 엔리의 침대 엔리의 침대 엔리의 침대 엔리의 침대 엔리의 침대 엔리의 침대 엔리의 남편 펀에 엔리의wang 매우 뭔가 어색한 거 같은데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맞죠? 오스트리아로 가서 아이스패러를 먹을게요 알쓰게 먹을 거야 아.. 살고 갔다 커피 걸어서 세계 여행 마무리를 해볼게요 안녕 아니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재수 짜증 낼 때 웃는 자가 일류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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